faze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들어오라고.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오랜만에 잠시 소통하려고 잘 지내십니까, 여러분들? 잘 지내요. 여기는 연습실이에요. 오늘은 연습하고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깬키데스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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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연습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영어 공부했나? 요즘은 영어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이 시테일 루 노 비 예시테마스 에모한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슴, 하아, how are you? I'm fine, I'm good, I'm good today. 당진 가본 소감, 당진은 참 좋은 곳입니다. 일본어는 하고 있어요. 당진 좋아요. 당진이 좋았는데, 당진이 좋았는데, 당진에서 했던 게 더 좋았어요. 오늘의 옷이 너무 멋있다. You're English, baby. 아이타카탄, 아이타카탄です. 겨우 고환 나니 타베타? 오, 고환, 고환 타베마시타 타베키. 뭐 먹었지? 많이 타베단어. 요즘은 그냥 많이 먹고 약간 좀 많이 먹어요. 안 가리고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팔찌가 보이는구나. 오, 시안, 오, 시안, 헬로우. 오, 시안, 오, 시안, 헬로우. 틱톡 커버 마음에 들었습니까? 제가 열심히 했어요, 또. 틱톡 커버. 또 구육라인 브이앱이요? 알겠습니다. 요즘 제가... 어디서... 공가요? 죄송해요, 올릴게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틱톡 다 같이 찍은 거예요? 아이스테루. 틴트요? 틴트 뭐 쓰냐고요? 사실 그 오늘 VF 하려고 틴트를 챙기긴 했거든요. 입술을. 이거 에뛰드 하우스라고 시켰는데요. 이런 거 잘 못해요, 이런 거. 화장, 이렇게 화장품 하는 거. 어쨌든. 이게 틴트 맞죠, 이게? 이게 틴트죠? 이게 틴트라고 적혀있네. 이거 씁니다. 집 안아요, 숙소에.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은 이거. 제품명을 또 알려줘야 돼요? 생글탱글 얼린 영희씨. 라네요. 생글탱글 얼린 영희씨. 오케이. 그렇습니다. 지금 많아요, 약간 틴트가. 이상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혜성이가 저한테 추천해 준 걸 거예요. 넌 이거 이 색이 어울린다고. 이거 쓰라고. Your smile so pretty. You had it so cute. 아, 쌩얼 아니고 선크림도 바르고 했어요. 이거 뭐냐, 필터도 껴가지고 쌩얼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I like your... Can you speak English? What should I do? 덥죠, 여러분? 여기 오늘 저는 그래서 항상 연습실 다닐 때, 어디 나갈 때, 연습실 왔다 갔다 할 때, 옷 한 개 들고 다녀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이런 거 요즘 집에 갈 때 이러고 다녀요, 저는. 햇빛 가리려고. 햇빛 너무 세 가지고, 문 안 타게 조심해요. 양산, 맞아, 양산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목이 많이 탔어요. 목이 시검해. Are you ready for summer? I'm ready for summer. I can understand what you said. 양산, 양산. 그래서 오늘 약간 오면서 생각했어요, 진짜로. 썬캡을 하나 샀까? 검은 색깔. 그리고 검은 색깔 썬캡을 하나 쓰고 나니까 생각했어요. 날씨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덥습니다. 제가 한국어 듣고 싶어요.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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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한국어? 어떤 한국어? 팔에, 이거 팔찌인데. 이거 오늘 약간 좀 룩에 어울리던 것 같아서 했어요. 이것도 아마 받은 것 같고요. 다음 앨범에는 몇 곡이 나올까요? 그러게요. 다음 앨범에는 몇 곡이 나올까요? 맞추시는 분께 축하해 드리겠습니다. 독일어 할 줄 알아요. 독일어요? 못합니다. 독일어 알려주세요. 독일어 할 줄 알아요. 독일어 할 줄 알아요. 독일어 할 줄 알아요. 독일어 할 줄 알아요. 못할 것 같은데. 오늘 무슨 계획이 있냐고요? 오늘 아무 계획도 없는데. 500일에는 뭐 할 예정인가? 500일에. 500일이 언제죠? 27일인가? 27일인가? 독일어 할 줄 알아요. 독일어 좀 데려가 주세요. 데려가고 싶습니다. 다섯 곡 좋네. 립싱 맞죠? 다섯 곡이 예쁘게 됐어요. 그 날이 좋아해서 게니스의 퍼플, 퍼플 오베리에 애교, 애교 끝났습니다, 오베리에 애교 끝났습니다, 애교 접었습니다, 애교 사업 끝났습니다 찾지 마세요 찾지 마세요 애교 찾지 마세요 해비드투데 아리리드 러비프 말레이시아 아, 애교 인 덴버, Do you remember me? How are you today? I'm good. I'm good, good, good 애교, 애교 못할 것 같아요. 왜 어떻게 했는지 여태까지 믿어지지가 않겠습니다. 안겠습니다? 뭐야. 믿어지지가 않나요? Please eat 하루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아리리드 How is your skin so perfect? My perfect is perfect? Skin? Why you ignore me? You come to Ita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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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약간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요즘에 아시다시피 함부로 어디 모이기도 쉽지 않고 함부로 어디 나가지도 쉽지 않고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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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가 모이면 위험하고 또 이제 그래서 그래서 아쉽습니다. 저도 상당히 안타깝죠 상태기 안타깝습니다 로트킹이 뭐죠? 로드투킹덤이 뭔가요? 웹 그런건가? 웹이 웹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2020년 벌써 반이 지났는데 이거 저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로드 아 로드투킹덤 아 그걸 알죠 로드투킹덤을 압니다 그거를 로드투 킹덤 그걸 왜 줄여 가지고 사람 헷갈리게 합니까? 로드투킹덤 월 말 미이이 월 이즈의 페이버 리트 뮤비 월 이즈의 페이버리트 마이 페이버 리트 이즈 아이언맨? 로투스? 어흠 I'm drinking coffee. 로드퀸, 솔직하게 그거를 봐요, 클립을 봐요, 클립. 클립 영상으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그것보다 그 걸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로드퀸 킹덤도 많이 봐요. 제가 나가고 싶었는데, 왜 우릴 나가고 싶었는데, 우리도. 우리도 얼마나 나가고 싶었는데, 하기 전부터. 그렇습니다. 굿걸, 맞아요 굿걸. 재밌던데. 커피 없으면 안 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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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잡으세요. 손을 이렇게 뻗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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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모바일 카트해요. 모바일 카트합니다. 모바일 카트합니다. 이 노래가 지금 가장 좋아하는 곡이 있나요? 언제까지? 모바일 카트예요. 재밌습니다. 제가 원래 또 왕년에 한참 어릴 때 카트 신이었거든요. 이런말하게 좀 그러는데 제가 나름 게임에 수질이 있어가지고 카트 또한 제가 또 잘하기 때문에 모바일 카트도 네,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태안 형이랑 가끔 해요. 밤에, 새벽에, 잠 안 올 때. 재밌어요. 재밌던데? 여기도 너무 더워요. 일본도 더울 텐데. 미국도 엄청 덥다는데? 미국도 엄청 덥고, 한국도 덥고. 닉네임, 되게 간단해요. 닉네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We'll be friends. Yeah, we can be friends. 매우 아시는 Kaneki 미국도 엄청 덥 Więc 그 단순하지 않습니다. 물이 어릅니다. 나은 택배 Politbu 미국도 엄청 덥죠? 미국도 너무 덥죠? 아시는 미국이 되게 간단한데 앤 배너 아시안 아니죠? 그렇게 내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3번의 아들도 아니고요, 베나니 하야쿠 아이타이 아이타이, 베나모 아이타이 데쓰 이거 큐브오스토리 좋아하시네, 많이 해줄까요? 기다려봐, 메모장 한번 켜고 해볼게요 스티키 메모 메모장, 오케이 아무튼, 여러분 오늘도 반가워요 다들 잘 지내시는 거죠?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보고 싶을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어... 어... 부운데 조심하세요 그리고 안녕 여기까지 맨파요? 맨파도 골고루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오타가 장난하는 게 났어요 보여주고 싶다 신곡의 해 랩을 썼어요 신곡을 위해 랩을 썼다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곡을 위해 랩을 썼어요 오늘 반가위로 부담할 수 있다 모두 한국의 한 번에 들으시나요? 도그를 듣고 싶은 곡들은 신과한의 한 번에 들으시나요? 한 번에 들으시나요? 화이팅! 파이팅! 우리 빨리 돌아가야 할거같아요 아마... 난 모르겠어요 드러블 힌트? 아니요 저는 눈에 보이는 거 다 읽어드립니다. 오늘은 뭐 연습했어요? 오늘 일어난 지 별로 안 돼가지고 오늘은 두 번 잤어요 제가 피곤해가지고 저도 빨리 컴백하고 싶고 다 똑같죠? 알죠, 여러분들? 다 컴백하고 하고 싶은 거. How are you? Good. What's your favorite candy? Candy? Kind of candy. 잠깐만, 조금만 노래 좀 바꾸자. BGM 약간 잔잔하게 틀어놓으려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좀 크네. BGM 약간 잔잔하게 틀어진다. 요즘 즐겨 듣는 노래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만 막 집중적으로 약간 듣는 편이 아니어서 이번 쇼케이스 쇼케이스는 아마 못하지 않을까요? 갱키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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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영상 아 네 이날 랜선 컨설턴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요 저 이 말이 좀 지겨워서 이제 미안하고 해서 더이상 얘기 못하겠는데 My favorite dessert is coffee 저 혼자 약간 곡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와닿는 곡이 없는 것 같아서 저 좀 와닿는 곡이 있으면 여러분한테도 약간 들려드렸으면 좋겠네요 What's your name on my shot? Braz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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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환TV도 안 올라가지 않아요? 환 감독님이 요즘 일 안하시나? I'm not perfect. I'm not perfect. I'm not perfect.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예요. 다음은 어떤 컨셉이냐, 뭐, 곡도 많이 나오고, 곡도 연습하고, 하고 있어요. 밥 먹었습니다. I'm not perfect, I'm not perfect, I'm not perfect, I'm not perfect, I'm not perfect. We will come back to Denver. I'm not perfect, I'm not perfect. I haven't done any members yet, but I haven't done any members yet. I haven't done any members yet. 일본어 시험은 취소됐어요. 일본어 시험은 캔슬돼서 아쉽게도 아, 그 엄청 회전 아니에요? 그 제가 했던 거는? 공과 채팅도 좋고 램파도 좋고, 뭐든 좋죠, 여러분. 뭐든 많이 했으면 좋겠죠. 솔직하게. Come to LA. 가고 싶다. 대안이 형 어머님 음식 완전 최고였습니다. 아, 깜짝 놀랐어요. 그때 아마 엄청 막 진짜 진수성찬을 해주셔가지고 갈비는 기본이고, 회도 기본이고, 잡채 약간 간장게장, 양념게장, 양념게장, 양념게장이랑 잡채, 잡채 말했나? 어쨌든 엄청 맛있었어요, 최고였어요. 학교 시험은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맨날맨날. 아, 깜짝 놀랐어요. 아, 깜짝 놀랐어요. 아, 깜짝 놀랐어요. 뭐 하는지 Naturkan이? 수업은 매일매일 찍고 있어요. 시험은 매주 화요일. 어? 아니, 매달 wszystkim 보는 게 아니라 학교 시험은 대학교 시험인데 그냥 맨날 맨날 보는 게 아니라 학교 시험은 대학교 시험인데 화요일까지 시험을 응시해야 돼요 매주 그리고 과제도 있고 I like the song, better do better Q. 태안이 형 멍멍이 이름은 저 알아요 알려드릴게요 Q. 태안이 형 멍멍이 이름은요 잠깐만요 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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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막이랑 꼬막이 꼬막이랑 한마리 더 있는데 그분은 까먹었다 미안하다 네 꼬막이였어요 한국은 아찔입니다 꼬막이 꼬막 꼬막 먹는 꼬막인 것 같은데 비만하셔 Q.emitism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쿠키 아이스크림 6월에는 다른 집 갔대요 한국은 아침대수, 아 진짜 아침대수, 아침대수, 아침대수 아침대수 좋아 넌 가장 좋아하는 컬러예요 아무튼 여러분 혜성이는 꼬막이랑 어떻게 친해졌냐면 뭐 혜성이는 모르겠어요 새벽에 막 일어나서 꼬막이 보러가고 막 잤다가 일어나서 꼬막이랑 놀러가고 그러던데 You have favorite group? Favorite group? Banner? Banner? I'm in point ST Animal Dog I love dog 신기하지요? 또 하고 싶다 What's your bias in banner then? 이번엔 Banner에 우리 배너에서는 영광 영광 너무 스스스스스 faud 컴퓨터가 내 돋는 노래가 없어가지고 아쉽네 수요일이죠 오늘 컴퓨터 컴퓨터 이 비니스가 이 핫 말하는 거 맞죠? 이곳도 시? 이번 주에 장말이에요 여러분 알죠? 조심하세요 더위가 한층 꺾일 예정으로 생각합니다 기상캐스터 느낌으로 턱에 점이야? 턱에 점도 있나? 어 여기 있네 아 이거 점이 있구나 점 빼고 싶어요 점 저는 아 여기 산 옷도 없고 여기 여기도 점 있잖아요 제가 지금은 뭐 선크림도 해서 안 보이는데 여기다가 점 이거 좀 오히려 여기는 좀 찍어도 볼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른 데는 점은 빼고 여기를 한번 여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좀 약간 더 찍으면 여기 원래 있는데 점 때문에? 점 때문에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여기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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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미하게 보여줘 코피어싱 포기 안 했습니다 방심하지 마십시오 11시 15시 24 24 스페인어는 I couldn't speak in Spain, Spanish. 고스페신 포기해 달라고요? 아직 포기 안 했습니다. 죄송해요. 최근에 본 드라마는 없어요. 드라마는 저 안 좋아해가지고 오히려 입술 피어싱을 더 하고 싶죠? 맞죠? 피어싱은 그만 합시다. 그만 합시다. 겟랩이 룰우스 24살? 아메리칸에이지? 아니구나. 한국 나이로 24살인가? 25살? 어, 이거 코피어싱은 지금은 안 하고 싶어요. 아, 그, 어쨌든. 오케이. 방식 알아요, 저요? 방식 왜요? 한 살 안 가져주나? 여보세요? 헬로, 큐리. 하이. 최근에 본 영화는 없어요. 있는데 기억을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한 다섯살만 깎아주세요 다섯살만 다섯살만 깎아주십시오 네 누나라고 할게요 다섯살만 깎아주세요 애니메이션은 안 봐요 애니메이션도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별명은 모르겠네요 별명이 많이 없어가지고 You can speak another Hengiz besides Korean? 누나라고 해줄테니까 다섯살만 깎아주십시오 아 오케이 오케이 최근에 본 영화 생각났어요 안녕 나의 괴물이 안녕 나의 괴물이 아니라 일본 영화인데 괴물 괴물의 아이 괴물의 아이 괴물의 아이 맞죠 괴물을 뭐라 했지 일본고가 아니라 일본어로 일본어로 괴물의 아이 봤어요 안정나의 개구리도 아니고요 안정나의 개구리도 아니고 괴물의 아이는 영준도 아니고 괴물의 아이 봤어요 괴물의 아이를 일본어로 뭐였죠 괴물의 아이 봤어요 괴물의 아이 재미있습니다 일본 애니는 좋아해요 약간 일본 영화 그런 그런 감성이 좋더라고요 뭐예요 한lia 그걸 깜아 뱅 o 지금 일본 필빌들이 아무도 안 계시나 보네. 아무도 안 계시는 분이 없구먼. 아무도 안 계시는 분이 없구먼. 그리주 쇼어스 더 픽츄 비하인드 유? 아, 디스피트? 디스피트? 이거 우리... 일단 구석을 못한 문제 또... 꿋찜을 계속 은은 롯데 롯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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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이 resurrected! 굿나잇 네, 연습실이 정리를 저희가 안 해가지고요 저희가 정리했었어야 됐는데 그래서 좀 고개를 섰뜻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지저부되어가지고 일본에 대한 박사. 대물의 아이 요정 받는 시간은? 제가 요정 받는 시간에 10시 10시? 10시 10시? 배달inin 거 같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Do you listen to something, yeah? 김우리아이 바카모노 놓고 바카모노 놓고 고마워 알려줘가지고 바카모노 놓고 요즘 10시에 일어나요 오늘 지금 아무도 없어요 연습실에 I sleep at 10 a.m. up 못 듣는 거 아니에요? I'm very proud of you Thank you for saying that What's your favorite artist In Korea? In States? What's your favorite animal? Favorite animal's dog? I sleep at 3 a.m. 바카모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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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고 바카모노 놓고 바카모노 놓고 I wake up at 2 pijams I hope you have a great day Thank you I'm gonna bat I hope you have a great day Thank you 노래 듣는 거 그래서 추천 잘 할 수 있어요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십니까? 배너 노래요 그럼 일단 배너 노래 먼저 추천해드릴게요 아 맞다 일단 배너 노래 추천해드릴게요 배너 노래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은요 뭔가 without you가 약간 without you가 좋은 거 같아요 맨날 바뀌죠 근데 맨날 바뀌죠 저는 without you가 제일 좋은 거 같아요 약간 이거 이유는 되게 오래전부터 들었어요 예전부터 우는 남자도 좋죠 다 좋아요 저는 배너에서는 without you 그리고 딴 거 Can you please make a heart? 아 근데 사실 오케이 아 오늘 사실 그거 하려고 했거든요 그 인성검사 인성검사? 인성검사? 인격검사? 이거 뭐죠? 인격검사? 인성검사? IMPT 그런 거 있잖아요 잔잔하게 들을 수 있는 노래 그게 또 제 전문이죠 또 거기는 또 그쪽인데 제 전문인데 적성검사인가? 적성검사를 갑자기 그 IMPT MB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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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좀 좀 맘 안 들어가지고 오늘 진짜 진실하게 예전 했던 거는 연습게임 오늘 좀 제가 하면서 V앱을 할게요 오늘 좀 제대로 해볼게요 MBTI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 소통을 해볼게요 MBTI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이렇게 어 he did MBTI before 근데 또 할 거야 또 할 거야 또 할 거야 샅키 노 괴물의 아이 잔잔한 노래부터 추천해 드릴까요? 어 MBTI들 다시 해볼 거예요 잔잔한 노래 틀어 달라고요? 오케이 이것도 이런 것도 잔잔하지 않나? 아니야 아니야 난 이 노래 듣고 싶지 않아 뭐 캣 이메즈 Are you single? Yeah 아 근데 사실 약간 오늘은 약간 BGM 느낌으로 그냥 잔잔하게 Luckily, should I paint my room? Room? How about How about I don't know Thi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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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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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꿈의 휴가는 어디니? 저의 꿈의 휴가는 LA LA 너의 꿈의 휴가는 나의 꿈의 휴가는 나의 꿈의 휴가는 LA 나의 꿈의 휴가 캐나다 어디든 가고 싶다 live in LA 릴리 바카... 아 바켓모노 바켓모노 놓고 바켓모노 놓고요 바켓모노 감사합니다 아메리티 저의 노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거 할게요 중앙가만 봐줄때도 쉽게 시작하기에 이제 좋습니다 다...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얘기해주세요, 저랑 저랑 놀아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랑 놀아주세요 저랑 놀아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할께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할게요 개인적으로 하고 알려드릴게요 진지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린 비닛을 좋아해요 그린 비닛을 좋아해요 아니요 저는 안 좋아해요 한국어로 이해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도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요 그린 비닛을 좋아해요 그린 비닛을 좋아해요 일단은 살이 딱딱이보다 몸이 딱 커졌어요 여러분 좀 무서워요 사실 몸이 좋아질까봐 제가 제 몸이 제 몸이 좋아질까봐 겁이 나요 이제는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 몸이 커질까봐 무서워 내 몸이 좋아질까봐 멋있어질까봐 내가 볼크업 같이 하려고 해요 볼크업이 근데 쉬운게 아니에요 야세탈이해 까먹었어 야세탈이데스 와 나 살집따도 까먹었어 피자 또는 햄버거 커피 vs 햄버거 버거 커피 우리의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이 벌크업이 이게 쉬운게 아니에요 걱정 많이 주십시오 후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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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근데 진짜 몰라요 이게 무서워요 약간 몸이 커질까봐 몸이 내 몸이 좋아질까봐 근데 또 몸이 좋아지면 또 좋아하실꺼면서 좋아하실꺼 아니에요? 좋아하실꺼 아니에요? 좋아하실꺼 아니에요? 좋아하실꺼 아니에요? 아드로이드 중국사람 중국사람 그쵸? 일당 안했죠? 그쵸? 좋아해줄꺼면서 좋아해줄꺼면서 라는 질문하고 싶다는 문제가 되잖아요 복근은 제가 지금 여름휴가 보냈어요 더워서 좋아하실꺼 뭐라고 했어요. I really wish you, I really wish too. 그 좀 세상이 원래대로 돌아오면 그때 돌아오라고 했어요. 마케모노. 마케모노. Do you have a favorite animal? Animal animal. 가을엔 벗을 일이 적잖아. 거울을 벗을 일은 왜 적어요? 시스트도 벗고. 옷 갈아입을 때도 벗어야 되고. 가을에 봅시다. 어? 그 부분을 그려다보니? 장면이 mistakezw Baby. 보려고 Fleur을 시킵니까 이렇게. 그리워둔 주문을 골라요. odia이 그래서 공감로 행사는 안쪽으로. 그리워둔 쓰던 네이네요. Q. 틱톡 앱 좋아해? Q. 틱톡 좋아해? 서울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서울에서 한남동? 근데 저 부산 좋아해요. Q. 배너는 틱톡 채널 안만들어? Q. 얘기해볼께요. Q. 한남분씩 안먹어봤어요? Q. 한남동에 향수가 있거든요. Q. 한남동에 향수가 있거든요. Q. 안방 방홍 Bul이라는 동 اخوة Q. 처음에 연습생 할 때 회사가 한남동에 있어가지고 Q. 고등학생 때였는데 Q. 그대 yahoga 한남동에 향수가 있어요? Q. 보민희의 recreate Q.bell에서 한남동에 향수가 있어요? 여기? milk or cereal first? cereal first I love green beans 저녁은 가볍게 먹는 게 좋겠죠. 남인이 잘해요. 파스타 파스타도 해야돼. 죄송해요. 야 매추 야식 메뉴 추천인가요? 제가 치킨, 비비큐, 친메뉴가 나왔는데 인도네시아에서 말할 수 있나요? 스페인시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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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할 수 있나요? 홀라! 홀라는 알죠? 홀라! 홀라! 스페인시아에서 말할 수 있나요? 스페인시아에서 말할 수 있나요? 여름에 하고 싶은 게 있나요? 여름에 서핑하고 싶어요. 스페인시아에서 말할 수 있나요? 바닷가 가서 스페인시아에서 말할 수 있나요? 가장 최근에 제가 산 거요? 네 커피 맞아요. 쓰였기 전에 산 커피입니다. Soy Perfect Soy Perfect 근데 실내 서핑도 해보고 싶은데 바다에서 하는 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We will come back shortly. Perfect. 잘하면요? 잘하면 뭘 잘해서? 아니죠? 형 사랑해요, 저 사랑합니다. 뭐야, 우리 노래가 난군. 아, 서핑 잘하면 알려달라고요? 서핑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사실은. 다이어트 화이팅! 다이어트 화이팅! 다이어트는 다이어트 꿀팁을 제가 다이어트 꿀팁 지금 소개해 드릴게요. 다이어트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다이어트 어떻게 하는지 알면 제가 이러고 있겠습니까? 다이어트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운동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력운동? 안 먹는 건 힘들어. 또 이런 날씨에는요, 안 먹으면 힘들어요. 수분 보충도 많이 해줘야 되고요. 비타민도 많이 챙겨, 뭐 이런 날씨에는 걔는 안 쓰러집니다. 다이어트는 자기가 알아서 잘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운동이 싫으면 어떡하지? 운동이 싫으면 어쩔 수 없지. 운동이 싫으면 뭐, 살 찔 수밖에 없지. 운동을 해야 돼요. 몸, 근육을 만들어야 돼요. 동물의 숲 게임은 안 해요. 자기에 맞는 다이어트를 해라.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 일어나면 된다. 포기해도 포기하지 마라. 실패해도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언젠가는 살이 빠질 것이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 그리고 세상엔 맛있는 것이 너무 많다. 그러니 먹어라. 저는 그렇게 조급하지 않아요, 다이어트에 대해서. 언젠간 빠질 것은 아니까. 오케이, 됐죠? 됐나요, 여러분? 살을 빼라는 거야, 말라는 거냐. 이거 여러분들의 판단에 맞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판단에 맞게 됐습니다. 몇 개의 언어를 사용하냐고요? 한국어도 잘 못 해요. 한국어도 잘 못 해요. 오, 몸을 왜 제가 보여줘요? 여러분들 몸을 안 돼요. 폼백이도 안 해요. 파워풀 틱톡 입투브에서 배달할 때 하겠습니다. 제가 배달하겠습니다. 부산 사투리에 경상도 사람 있게 사투리도 못 해요. 그럼요, 배두배에 일본어로 많이 했죠. What kind of language, would you like to learn next? 어... 일단은, these days, I'm studying hard English, so... 맞아요. 다 제가 이렇게 영 언어 공부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과의 소통을 위해서에요. 진짜로. 그리고, 코리즈, I'm talking in English, so, please bear with me, if I'm... if I'm struggling, struggling? What to say? 이거, 컵홀더. 그쵸, 제가 한마디라도 더 얘기하려고. 어... 진짜로. 이게 다 저의 마음입니다.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조언은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진심이. 진짜 이 언어를 좀 좋아하고 사랑을 해야지 좀 쉽게 쉽게 늘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헷갈리죠? 어렵죠? 공부하는 거. 너무 헷갈리죠? 영어로 말해야하니 잠시만 몰라 Do you play Minecraft? No, I don't play I don't play Minecraft I have never played the game How long have you been studying English? Or... Every morning for 2 hours I'm studying English I'm studying English I'm studying English Heard It's just a cut I want to do the cut Are you not using mobile, computer, computer Are you still there? Is there not? 여러분들 아 카트 라이센스 되게 잘하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L2 따고 있나 그래요 어울리 진짜 잘해요 근데 진짜 잘해요 여러분들 근데 잘해요 무시하지 마시죠 아니 어떤 맵에서 이제 안 넘어가더라구요 한 시간 동안 한 30분 했는데 안 돼가지고 포기했는데 딸 거예요 콘텐츠는 창조한 거라고 다 했으면 좋겠는데 애니멀 쿨싱이 뭐야 여덟 명이랑 해야죠 어쩔 수 없지 Thank you so much for practicing English Please 올해 무엇을 이루고 싶니 변호해 성공 빛비들의 건강 Do you like fighting? 빛빛이 Tell you love now 그거 진짜 많이 할 수 있는 거 알아요 그거 한 몇 명까지 몇 십 명까지 할 수 있지 않아요? What kind of cake flavor do you like? What kind of cake flavor do you like? What kind of cake flavor do you like? 어 치즈케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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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일즐럼도 예전에 어렸을 때 해 본 것 같았는데 크 나 게임 좋아하는구나 다들 서른명 서른명 충분하지 명락하겠다 치즈케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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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뿔니 fly paradise 아미 배널, 배널 여러분, 폰 카트라에도 연습하십시오. 언젠가는 또 같이 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쵸?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타마코짱, 하이 타마코짱 대스 타마코짱 대스깡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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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Text? 고마워 계속 속으로 제가 좋아합니다 그쵸? I prefer, Pizza, Pizza, Sushi, Sushi, I prefer Sushi Donut or Ice Cream, Ice Cream 아 밸런스 게임 같은데 밸런스 게임 밸런스 게임 할래요 여러분들 밸런스 게임 할래요가 아니라 밸런스 게임 저랑 해주면 안돼요? 여러분 밸런스 게임 저랑 해주면 안돼요? 브래보이 드링크 커피 저는 밸런스 게임 해주세요 저는 밸런스 게임 없나요? 감사합니다 5살의 성 5명의 성 5살의 성 Do you support LGBT? LGBT? 가장 좋아하는 야식은 치킨 약기소바 라멘 5살의 성 카레맛동 아니다 똥맛 카레 한국어의 성 한국어의 성 한국어의 성 5살의 성 5살의 성 5살의 성 왜냐하면 혜성이 5명이면 큰일나요 머리에 터져요 막내 태어난 리더 영준 막내 태어난 리더 영준이 뭐예요? 둘 다 막내가 태어난 영준이 좋아? 리더가 영준이 좋아? 리더가 영준이 좋아? 리더가 막내가 태어난이 아니 이게 이게 부족한 것 같은데 여기가 또 똥맛 카레 Do you like dry hair? 키 3m 혜성 키 10cm 원성 키 3m 혜성 아이 불쌍하다 이거 원성이 불쌍하고 혜성이 좀 한번 키 큰 사람 한번 살게 해줘야지 삭발 폭탄머리 저 폭탄머리에요 삭발 해봤어요 어 망설치 치킨 망설치 치킨 Do you like spicy food? No I do like 3일 말 못한 태환 3일 말 못 못 먹은 태환 3일 못 먹은 태환 형은 좀 굶어야 돼 배라가 요리경은 대회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저는 1등 게다가 저는 1등 할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어 Your birthday is tomorrow Happy birthday 망설치 치킨 교초인데 키랑 키링남 해주면 되잖아 All once 키링남 되게 좋다 키링남 원래 신조어예요 키링남 그 포켓 보이에서 5살 영광 아니면 5명 영광 영광이 5명 다섯살 영광 5살 영광 춤 못추는 원서, 노래 못하는 대완 노래 못...춤 못추는 원서 그래도 원서 형은 다른 걸 잘하잖아요 저...맨파 할 거예요, 저의 차례 올 거예요 카즈유키 돈까스 먹습니다 좋아하는 청량 대 섹시 어...저는 청량 왜냐면 청량 먼저 했다가 이제 다 미성형 그 재난 문자 어...요루고한 나린다 배타이 요루고하와 요루고하나 가벼운 거, 살 안 찌는 거 미술관 좋아...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제일 하고싶은 컨셉은... 멋있는 거 티비 속 배너와 무대 위 배너가 무슨 말이죠? 내가 보는 거랑 한다는 거 그건가? 그런 무대 위 배너 아닌가요? 뭐지? If I can go to Korea Do you like to read? 이... 마리오 카트 알죠? 무대 위 배너 하는 게 더 좋아요 보컬 선곡 때... 랩퍼스테이 원래 보컬 선곡이 나요 진짜로 왜냐면 저는 또 요즘 보컬도 뭔가 느낌 왔거든요 저 노래는 여러분, 이거 알죠? Lj 이 곡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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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도 화이팅 하세요. 여러분들도 화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답장이 어떻게 왔냐면 답장이요? 답장은 아무도 안 왔는데요. 다 읽었긴 했는데 제가 분명히 오후 3시 34분에 그 카카오 그 오리님 있죠? 오리 이모티콘 그걸 약간 이 이모티콘이 있어요. 이 이모티콘과 함께 모두 화이팅 했는데 아무것도 안 읽네요. 숫자는 다 사라졌는데 아 튜브 튜브 튜브다 튜브 튜브라구나 튜브라구나 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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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이 되면 멤버들에게 보직을 보직이 직업을 준다는가 너무 어려운 한국말은 자제해주세요. 이응도 없어요. 어떤 이응도 없네요. 외국에 가봤습니다. 하야쿠 아이타이레스 여러분 심심하시면 제가 이런 이모지 조금 따라해드릴까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저 이모티콘 엄청 많아요. 스물덟 개 있어요. 제 돈 주고 산 이모티콘이 스물덟 개 있습니다. 몰랐죠? 아 여러분들이 더 많아요? 사실 요즘은 잘 안 샀는데 예전에 엄청 이거 스트레스 푸는 거를 제가 그 이모티콘 사는 걸로 스트레스를 풀어가지고 예전에는 알턱이 없죠? 까맨니 아시안 두 사람이 까맨 뭐뭐 있냐고요? 저 제일 좋아하는 이모티콘은요 잠깐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모티콘 어떻게 보지? 저 빵빵이 많아요 빵빵이 빵빵이 빵빵이가 제일 많고요 오니기리 많고요 카카오 프렌즈 많아요 카카오 보시면 카카오 프렌즈 5시 카토케 카톡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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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각 카톡게입니다 역시 카톡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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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무 귀여워 말아주세요 맛있게 디아모 디아모 핸가우 카톡계입니다 역시 역시 잘 알 수 있는구나 어피치야 어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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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동 아피치 도움이 타이브 키보드 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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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랐어요 기버스 키보드 ASMR 아까 있는데 광인데 게임 . 나우 Trump 구독자분들 IQ 홍중 closely ф supportive 그게 뭐야 이건ね 과목 당신 뒤에는 저희 멤버들이 있습니다 오시로우 노 아시아인 강콩이 미에마스까 아 영광이 잘 안보인다 저희 멤버들입니다 배너에요 캡쳐 캡쳐 사랑한다고 이분들한테요? 이분들한테 사랑한다고 할까요? 모젠님 카코에 모젠 모젠님 카코에 모젠님 카코에 라이언 이모티코드에 라이언이 누구지? 라이언이 누구지? 이 사진을 원해요 아 이거 이거 또 귀엽죠? 할피라고 써져있어요 귀엽죠? 이거 아마 미국팬이 줬던걸로 기억해요 미국에서 근데 이런거 만들고 싶어요 이런거 만드는거 좋아해요 약간 이런 스타일 알죠? 요즘 좀 유행하는 스타일 좋아합니다 모르겠네요 모르겠네요 뭔지 알죠 요즘 이런거 비즈 비즈같은거 유행하잖아요 여태 에이 작품 그냥 바로 개 자 von v V에 30분까지 할까요? 5시 반까지 앞으로 12분 왓다시 뭐 혹시 What is your favorite fast food places? Fast food places? Places 뭐가 있을까? Bo-o-o-shisuki-desu Bo-o-o-shisuki-desu 저 처음으로 왔어요. 평생이 6시까지예요. 그래, 그래. 밤새 해주세요. 스캔뉴스 앨범 이스 컴비. 뭐가 더 좋아요? 멋있는 모습. 그렇죠. 끝나면 열심히 해야죠. 이렇게 해서 약간 어떻게 연습하는지 보여주고 싶다. 셀카. 오늘 VF 커버 올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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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time is it for you? It's 5.19 PM. 2.19 PM. So... 앞으로 12분 남았어. 1을 몇 강하냐고요? 요즘 강은 잠시 참지 않습니다. 밖에 비 와요? 비 오면 안 되는데. 비 오면 안 되는데. 비 와요? 우선 없는데. It's 1.20 AM here. Time to sleep, time to go back. Have a good dream. 몇 살이냐고요? 몇 살 갔습니까? 맞추시면... 천재이신 거예요. 천재이신 거예요. 우선... 오늘부터 장마인 건 알고 있었는데 벌써부터 올 줄 몰랐네. 28 AM here. Oh my gosh. It's late. 우리 오빠 스무살. 스무살입니다. 저는 스무살입니다. I'm 20. I'm 20. I'm gonna sleep by. I love you. good night. I'm going to sleep by. I love you. good night. 20 살입니다. 감사합니다. 멕크 cette ru. 선쿠리묨? 선쿠리묨. 선쿠리묨. 시스템 아맣스. pub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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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집팔찌 만들기 도전! 도전! 아 이제 셔츠를 가끔 뒤집 쓰라고요? 그냥 여기 있을래요 빅크치 때까지 오빠 몇 살이에요? 20살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 잔잔한 노래 기다려요 조금만 기다려요 잠깐만 기다려요 웃을 때 너무 예쁘죠? 지금 봅시다 죄송합니다 ohada ació엑 세리뿐 피부 나огда uncomfortable 오빠 하면 내가 노래 hear? 노래? 음 차가볼까 엄청 잔잔한 노래를 아유니언니 진짜 많이 안 왔는데 플레이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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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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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올려주세요. 링크 올려주십시오. 데이플리즈. 요즘 데이프는 좀 지나지 않았나요? 요즘은 데이프는 지났죠. 엠비티 아이돌. 오늘 제대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라스트 투 미니츠. 라스트 투 미니츠. 저는요, 엄마를 닮았어요. 이 곡은 이 곡은 장미칼. 장미칼. 라는 곡이네요. 당진 사진이요? 제가 더 당진 가서 사진을 많이 안 찍었어요. 저는. 당진을 그냥 눈으로 담아서 왔어요. 많이 했죠, 여러분? 혼자서. 다이스키. 어, 팔찌 메이킹 브이. 오케이. 아, 근데 한 번 약속은 안 할 거예요. 못하면 어떡해. 근데 해볼게요. 뭘 좋아해요. 어? 오케이. 하지만은 내 이 머릿속에 저장 할게요. 그거는 좀 웃긴 해요. 오늘? 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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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넬 파스프드 카트합니다 폰 카트합니다 여러분들 뭐해요 근데 지금 다들 이것만 물어보고 끌게요 여러분들 지금 뭐해요? 지금 뭐해요? 지금 뭐해요? 뭐하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하고 있어 다 회사 회사 다 회사 회사지만 보도 중 카트 닉제음은 한 번 해보십시오 오빠 보고 있는 중 It really right for me 맞아요 Just welcome 맞아요 일어날 시간이구나 집순이 준비했어요 그룹에서 선호하는 멤버는요 누워 있어요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음료수는 양념정떡이 양백을 달려달라고 양념정떡과 양념정떡이 양념정떡을 양념정떡이 양념정떡이 양념정떡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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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